유해연 사모의 가정사역 교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는데요 각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또 가까운 데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녀교육 자녀양육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길 원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1, 2부로 나누어서 자녀양육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길 원하는데 요즘에 제가 한번 좀 심심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끔가다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쁜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강아지 훈련시키고 강아지를 미용하고 또 강아지를 또 한방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강아지를 또 심리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재미있게 보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쁜 강아지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공을 들이고 또한 공부도 하고 전문가도 찾아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잘 기르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말하자면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만큼 배우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보시기에 더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울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말씀 한 장 보기로 원해요 사사기의 말씀으로 오늘의 교실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말씀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이 저희의 마음을 참 아프고 또 답답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때의 말씀에 국한되지 않고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진리라는 것이 없다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의 진리도 흔들리고 규칙과 원리가 흔들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도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써놓은 교과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자녀를 이렇게 하면 자녀가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효도를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성품이 좋은 자녀로 클 것이다 라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에 나오는 원리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부모님이 바라보는 자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떠한 원리들 사사기와 같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항하지 말고 우리가 또한 이 혼탁하고 복잡한 이런 2011년 이 사회의 이 문화의 원리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계획을 한 거는 사실은 아니죠 저희가 저와 남편이 이제 대학교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저희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느냐 근데 그 많이가 어느 정도 많이였냐면 열두를 낳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타 쓰죠 그래서 낳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열두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말했죠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낳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사실은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전에도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한 대학생 사역을 했지만 제가 참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제 사역이 미숙했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님에게 드렸던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참 지금 돌아보면 죄송하고 미숙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큰 아이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 바로 밑의 아이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다 커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제가 저 역시도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튼튼한 아니면 흔들리지 않은 어떤 진리 어떠한 원칙을 다 알고 시작한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전도사였지만 사모였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어서 내가 이러한 원리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실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역시 큰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사실 많이 개인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와 첫째 아이와 저희 막내 아이가 사실은 띠동갑이에요 열둘인데 저희 집 아이가 다섯인데 제일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 셋째가 아들 넷째가 딸 다섯째가 딸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설명하는 부모 첫째가 알고 있는 부모 막내가 아는 부모 막내가 설명하는 부모는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완전히 다른 부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처음에 첫째와 둘째를 기를 때는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를 기르면서 또한 교회 사학을 하면서 또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모두 선교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 거룩한 아이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연구하며 또한 많은 부모님들을 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하나 둘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한 다음 방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네 가지 기둥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 개의 기둥만 있어도 지붕을 올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무리 간단한 건물이라도 네 개의 기둥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두 개의 기둥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개의 기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자녀양육 든든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기둥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이런이러한 원리로 기르라는 말씀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둥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다음, 다음번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사례와 아니면 저희 사역 안에서의 사례와 그 다음에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의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죄인의식이라는 기둥입니다 죄인의식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것이 죄인의식인 것 같아요 죄인의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굉장히 무겁고 아니면 죄책감이고 어떠한 그런 의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아른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 된 우리들이 우리 부모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적에 정말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볼 적에 참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잘못이나 실수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한 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면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하나님에 파서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 죄인된 저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기신 생명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질 줄 아는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저도 배가 다섯 번 부르고 다섯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가리키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 속에서 더 힘든 것은 부모인 저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우리 아이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에 그 죄에 덮을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당연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 순간순간 지금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때 저희가 자녀 교육을 자녀 양육을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이라는 이 건물 자녀 교육이라는 이 건물에 처음에 세워야 될 기둥은 죄인 의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기둥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다들 많이 많이 공부하셨고 들어보셨고 아니면 사역 중에 많이 강조하셨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가리키셨을 줄로 압니다 이 청지기 의식 우리의 모든 것 시간 달란트 건강 목숨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저의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너무나 당당하게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지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모하게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의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 말들이 얼마나 참 부족했고 미숙했고 얼마나 부모가 돼서 9개월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몸에 품었던 아이를 낳았을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잘 맡아 길러라 하고 허락하신 아이라는 고백이 아니면 그 마음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고생고생해서 배불러서 초기에는 입덧하고 후기에는 힘들어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그 진통을 해서 낳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깨닫고 또한 삶에 실천하기까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100% 실천한다거나 100% 깨닫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것이 매일매일의 어려움이고 매일매일의 사실은 싫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청지기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길러달라고 맡기신 아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시 한번 세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도 당연히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내 아이가 내 아이가 내 자식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요 소유의식을 갖게 되고요 대리만족을 원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지 특히나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공부를 잘하거나 믿음이 정말 좋거나 정말 빼어나게 예쁘거나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렇지 누구 아이인데 내 내 내 내 자식인데 라는 마음이 순간순간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정신 차려 청지기 엄마 정신 차려 하나님의 아이들 잠시 잠깐 맡았다 잘 성실하게 열심히 길러야 된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잘하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또한 기르는 중이잖아요 제일 큰 아이는 결혼을 했지만 막내 아이는 성교지에서 태어난 이제 11살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 저 역시도 성장을 하고 또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성교지에 계신 많은 우리 성교사님 부모님들 그 다음에 근간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오늘 나눈 두 가지의 기둥 첫 번째는 죄인 의식 이라는 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 이라는 기둥 이 두 기둥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둥만 갖고서는 건물을 올릴 수 없겠죠 두 기둥으로는 사실은 텐트도 텐트도 튈 수가 없죠 간단한 텐트를 쳐도 적어도 세 기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